연근의 효능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동의보감에 따르면 옛날 송나라 고관이 연 뿌리 껍질을 벗기다가 실수로 양의 피를 받아 놓은 그릇에 떨어뜨렸는데 그 피가 엉기지 않음을 보고 연 뿌리가 뭉친 피를 흩뜨리는 성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. 소화 개선 연근은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. 이를 통해 변비 예방 및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면역력 강화 연근에는 비타민C, 비타민 B6,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간 건강 개선 연근은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연근에는 간 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간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혈당 조절 연근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연근에 함유된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항암작용 연근은 항암작용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연근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체중 감량 연근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연근에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줄을 수 있습니다. 피부 개선 연근은 피부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. 연근에는 비타민C와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연근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